야, 네가 대세잖아. 신토부리의 주인공 데이로 선배님. 트루키의 신사. 저랑 굉장히 또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우수상 받아서 막 좋아하잖아요. 처음 상 받았을 때. 네, 네, 처음. 이때 저때 트루키를 건네주셨구나. 데이로 씨와 주관해 주셨습니다. 옆에서 계속 들어주시네. 변현호 선생님 표정이 엄청 대견하시네. 한글만 후에. 노래가 익었다. 전해보다 많이 축석이 됐어. 아, 정말요? 노래가 익었다. 칭찬받았어. 정말 울컥하더라고. 근데 저 말씀을 해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좀 이따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대로 온다, 이대로. 이대로 온다, 이대로. 이대로. 오늘 여러모로 의미 있는 날이네.